슈퍼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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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뒤에 골탱 저거 이번 슈퍼싱으로 바뀌었네 그러니까 112였는데 오 대규모 네벨 브루크 크흠 역시나 모드는 대규모에서 작동을 안하는군요 야 자주포 4대? 그리고 지금 프레임 보시면은 140, 150 나오거든요 월탱, 기존 월탱보다 잘 나오죠 크흠 크흠 북밑, 다른 서브 아시아만 빼고 다 1.0 나왔어요 오, 돌 넘어가는거 보소 크흠 기존 월탱이 빅월드 엔진인가? 그래, 그래요 크흠 이번 엔진이 이제 월탱이 새로 만든거 서스펜션 요 길이 여기가 많나 근데? 바삭 빅월드 엔진이 오랫 맵이 패치가 되면서 조금씩 다 바뀌었어요 대규모 맵들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안해봐가지고 맵들이 오 무시 쐈고 아주 좋고 대규모는 그대로인가? 아니 잠깐만 아주 좋고 끝내 왜 안걸리지? 뭐지 왜 안걸렸을까 이거 뭐지 왜 안걸렸을까 이거 아 이거 골치 아프다 패트만 아니면은 그냥 뛰어볼텐데 가보자 오 더 구이 대박 갓구이 무슨 나이스 아 아 ㅈ 됐다 자꾸 흠 아 나 환자하겄네 이거 진짜 아군 자주 왜 이렇게 못사 자주 따라지는데 하하 하하 가나재끼 흠 흠 1 뭐죠? 1 와 쏠때 차츰 흔들리는 오 ㅅㅂ 하하하하 위험했고 하하 이펙트도 좋아진거 같은데 첨언 쳐맞을때랑 튕길때랑 하하 아우씨 뭐야 이거 싫어? 하하 와 40파 떨어지는거 대박 아이씨 슈발 흠 아 이르기 미친새끼 저거 대신 맞아주는거 아주 좋고 대신 맞아주는거 아주 좋고 흠 너 에이스야? 3700딜에 5킬에 스팟딜이 3800개구나 에이스 받을만하네 못잤다 흠 흠 이거 왜 적용이 안되지? 고장났는데? 흠 흠